자, 2015학년도 6월 모평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양사상가의 입장으로 오른 것은? 옳지 않은 거네요. 그럼 이 서양사상가가 누군지 좀 판단해 보셔야겠죠. 이 서양사상가가 누구인가. 집단 간의 관계는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힘의 비율에 따라서 형성된다. 집단 간 관계는 뭐라는 거야? 힘의 관계다라는 거야. 힘의 관계. 집단 간 관계는 힘의 관계다. 왜냐하면 개인과는 달리 집단 속에서는 이기적 충동들이 합쳐져가지고 훨씬 더 강력한 형태인 집단적 이기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이기심들이 집단 속에서 뭉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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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져가지고 집단의 이기심으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으로 있을 때보다 집단으로 있을 때 이기심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게 누굽니까?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 누구의 입장? 니이보호의 입장이죠. 그래서 집단 간의 관계는 항상 도덕적이보다는 뭐다? 즉, 정치적이다. 정치적이란 건 뭐야? 힘의 관계라는 거죠. 힘의 관계. 따라서 개인이 도덕적이라고 할지라도 개인 속한 집단은 뭐 할 수 있다? 비도덕적일 수 있다. 이게 바로 니이보호의 책 제목 아닙니까? 도덕적 개인과 뭐예요? 도덕적 모랄 펄슨 앤 인모랄 소사이어티.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가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건데 가봅니다. 자, 이게 옛날 초창기 문제인데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1번. 개인의 도덕적 선의지 고향은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 여러분, 기여해요? 안 해요? 개인의 선의지 고향은 정의 실현에 당연히 기여하죠. 선생님, 집단 간 문제는 선의지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의지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선의지 고향도 역시 정의 실현에 기여합니다. 자, 만약에 개인의 도덕적 선의지 고향이 정의 실현을 완수할 수 있다. 완료한다. 이러면은 틀린 말이지만 당연히 기여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강제력이 있어야 정의 실현이 가능하긴 한데 선의지 역시 기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 사회 구조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사회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제력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구조의 힘, 강제력을 가지고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면 개인의 도덕성에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3번. 정치적 강제력은 집단 갈등 해결 방안으로 부적절하다. 아니, 강제력으로 해결해야지. 이 책의 핵심이 뭐야?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의 핵심은 집단은 비도덕적이기 쉽기 때문에 그 집단의 이기심을 통제할 수 있는 강제력이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집단이기주의는 개인의 도덕성 성찰만으로는 극복되기 어렵다. 그렇죠? 도덕적 성찰이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는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5번.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게 어떤 강제적 수단이죠? 이게 필요하죠.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오른 것은 2017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는 윤리적이기보다 지극히 정치적이다. 정치적이라는 건 뭐예요? 힘의 관계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힘의 관계. 모든 도덕주의자들은 인간의 집단 행동이 지닌 야수적 성격과 집단적 관계들에 있는 집단적 이기주의의 힘에 대한 이해를 겨루하고 있다. 지금 도덕주의자들 비판하는 거야. 도덕주의자들은 도덕으로만 세상 문제의 해결이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도덕주의자들 너무 순진한 사람들이다. 집단의 야수적 성격과 이기주의를 너희는 겨루하고 있다. 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회적 갈등이 인류 역사에서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봐라. 윤리만 가지고 해결이 된 적이 있느냐? 집단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늘 집단 간 갈등과 투쟁은 존재해 왔다.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너희는 겨루하고 있다. 이게 누구의 입장이에요? 니부어의 입장이죠. 자 긍정의 대답입니다. 자 1번 개인윤리적 이타성과 자 개인윤리의 이상이 이타성이에요. 사회윤리적 정의는 사회윤리의 이상이 정의입니다. 항상 상호배타적인가? 아니요. 상호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조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회일수록 정의로운 사회일수록 개인이 뭐야? 이타심을 발휘하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일치하진 않으나 조화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2번 개인들의 자발적 타협이 개인들의 자발적 타협이면 이건 도덕적 수단이죠.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요. 강제력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강제력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역시 틀렸다. 3번 개인의 도덕적 선의지 함양은 사회정의 실현에 충분 조건인가? 여러분 이것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니죠. 강제력이 필요하지. 선의지 함양도 물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 조건이 아니라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 되겠죠. 필요 조건.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4번 개인 간 갈등은 자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될 수 있는가? 자 그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집단 간 갈등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 개인 간 갈등이야. 개인은 윤리적일 수 있어요. 집단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간 갈등은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 즉 대화나 타협을 통해서 조정될 수 있는가?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개인의 합리적 도덕성은 개인 속한 집단의 도덕성보다 열등한가? 자 뭐야?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였죠. 개인의 도덕성은 집단의 도덕성보다 열등하지 않고 우등하겠죠. 정말 이해 되죠? 집단이 열등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5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상가 입장에서 A에게 해줄 수 있는 적절한 조언을 한번 보시면 인간은 완전히 이성적일 수는 없다. 인간 완전히 이성적이진 않죠 여러분? 자 우리가 개인 생활에서 집단 생활로 진행해 갈 경우 충동을 제외할 수 있는 이성의 비중은 점점 줄어든다. 집단의 어떤 문제가 될 경우 이성의 비중이 점점 줄어든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가족, 나만의 문제라면은 좀 더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데 우리 가족의 문제, 더 나아가서 우리 뭐 뭐라고 할까요? 우리 마을의 문제, 더 나아가서 우리 국가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기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이나 어떤 북한과의 갈등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우리가 완전히 100% 이성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충동을 제외할 수 있는 이성의 비중은 점점 모여지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왜냐하면 집단 간 공동의 지성은 항상 불안전하고 예시적이다. 집단은 그것을 맹목적이게 만들게 하는 충동이 있다. 집단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어떤 비판적 시선을 가지기보다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경향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누구의 입장이다? 니부어의 입장이죠.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 아닙니까? 자, 이 니부어가 A에게 해줄 조언. 현대사회에서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집단 간 갈등이 고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팔색 원인과 해결방안은 뭘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갑니다. 니부어의 조언. 기억.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비합리적 수단의 필요성. 여러분 비합리적 수단이 뭐예요? 니부어 입장에서 강제력의 강제력. 도덕주의자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 강제력을 비합리적 수단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강제력 아무나 쓰면 안 되니까. 독재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 자, 그러니까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돼?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 비합리적 수단의 필요성을 깨달으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강제력이 필요하다. 이런 사회 갈등이 집단과 권력 불균형에 의해서 지속된다. 그렇죠? 집단은 이기적이니까. 한쪽 집단이 힘이 세면 힘센 집단이 작은 집단은 뭐하는가? 괴롭힐 수 있잖아. 그래서 집단과 권력 불균형에 의해서 갈등이 지속된다. 오케이. 집단이 커질수록 도덕적 목적 실현이 수월해진다. 자, 뭐라고 합니까? 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성의 비중은 뭐해진다? 줄어든다. 이성의 비중이 줄어드는데 어떤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지. 수월해지는 게 아니라 어려워집니다. 리얼. 도덕적 설득과 정치적 강제력이 병행되어야 된다. 자, 강제력은 제가 필요하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거기에도 도덕적인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방법만으로 집단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기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설득도 필요하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도덕적 설득과 강제력이 병행되어야 된다. 도덕적 설득만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행되어야 되는 걸 깨달아라.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5학년도 9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적 차원으로 이렇게 이행할수록 이기적 충동에 비해 합리성이나 선의제의 비중이 뭐해야 된다? 줄어든다. 이기적 충동은 강해지는데 합리성이나 어떤 선의제, 이성 뭐 이런 건 좀 줄어든대요. 이러한 충동적 경향이 심각하게 확대될 경우 대항할 수 있는 사회적 억제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종의 뭐야 이게?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이 될수록 선의제의 비중이 줄어드니까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필요하다. 누구예요? 역시 니부어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이런 제시문들 진짜 눈에 못이 박히게 보셔야 돼. 아 이건 누구지? 자다가 깨어나서 딱 봐도 아 이건 니부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가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 개인적 차원과 마찬가지로 집단 차원에서도 합리성과 선의제는 언제나 이기적 충동을 억제할 수 있대요. 이 나의 입장은 합리성과 선의제를 가지고 집단의 이기수임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기적 충동이 합리성과 선의제의 고향에 의해서 견제되어 결국 모든 집단들이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자 이거는 사상가가 우리 따로 배우진 않는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도덕주의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도덕주의자. 도덕만으로도 모든 문제를 해결이 가능하다. 뭐라고 한다고? 도덕주의자. 도덕만으로, 선의지만으로, 이성만으로 집단과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도덕주의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니부어가 누구한테 할 말이야? 도덕주의자에게 할 말이야. 자 니부어는 도덕주의자들을 이렇게 평가해요. 저런 순진한 녀석들. 집단이 될수록 이기적인데 니네는 그거를 도덕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건 말도 안 돼. 니네는 너무 순진한 녀석들이야. 라고 니부어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니부어가 도덕주의자들에게 뭐라고 할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도덕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방법을 무시한다. 여러분 정치적 방법은 일종의 뭐예요? 강제력이 포함이 되겠죠. 권력을 다루는 것이니까. 그래서 도덕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방법. 야 도덕주의자 니네는 도덕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강제력, 정치력 이런 걸 니네는 망각하고 있어. 무시하고 있어. 라고 비판할 수 있겠네요. 기억이 일단 맞습니다. 개인 양심과 집단의 요구간에 모순이 지속되면 간과한다. 개인의 양심은 예를 들면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이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대립하고 있다고 해봐요. 그래서 A집단은 죽일 놈들이야. 아니야 B집단이 죽일 놈들이야. 서로 이러면서 엄청나게 다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해보자고요. 로미오와 줄리엣. 가문과 가문이 엄청 원수 가문이야. 그래서 이 집단의 요구는 야 줄리엣하고 놀지마 이렇게 얘기하고 B에서는 야 로미오랑 놀지마 이렇게 하지만 개인들은 꼭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아니 왜 이렇게 B 가문 사람들을 미워할까? 우리 집안 사람들은. 줄리엣은 아니 왜 A 가문 사람들을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미워할까?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사이좋게 지낼 수 없나요? 하는 거잖아. 둘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로미오와 줄리엣, 이 개인의 양심은 서로 잘 지내자는 것인데 집단의 요구는 서로를 미워하라는 거죠.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모순이 지속돼요. 그래서 도덕주의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리버가. 야 그거 개인의 양심만으로 해결이 돼야 안 돼. 안 돼. 결국 어떻게 해?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죽잖아. 그래서 모순이 지속됨을 간과하고 있죠. 야 도덕주의자들아. 그거 도덕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 강제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순이 지속됨을 너희는 간과하고 있구나. 디귿. 개인과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이 동일하다. 동일함을 간과한다. 아니에요. 개인의 이상은 이타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배워두셔야 되는데. 개인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심이고 사회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예요. 정의. 사회는 이타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공정함. 정의가 도덕적 이상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집단 간 힘의 차이가. 집단 간 힘의 차이는 힘의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힘의 불균형. 집단은 이기적이라서 한 집단이 힘이 세면 다른 집단은 괴롭혀 안 괴롭혀. 괴롭힌다고. 그건 부정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집단 간 힘의 차이가 부정의 원인인데 야, 니네는 도덕만 가지고 해결하라고? 말도 안 돼. 그래서 그걸 비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는 니네는 집단 간 힘의 차이가 부정의 원인임을 간과하고 있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6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을 두 사람 나와 있는데요. 자, 갑의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인에게 지배받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이 문장만 보셔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이 문장은 이 사람이 이야기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자, 인간은 쾌락과 고통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즐거움과 괴로움이야. 즐거움과 괴로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 그럼 좋은 게 뭐다? 즐거움이다. 그럼 즐거움을 뭐해야 된다? 최대한 늘려야 된다. 그래서 뭐다?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다. 이게 누구다? 벤담입니다. 벤담. 좀 읽어볼까요? 그래도 공리의 원칙. 공리의 원칙이 나왔죠. 벤담인 거 아시겠죠? 공리주의. 복종관계를 인식시켜주고 이성과 법률의 손길로 행복의 틀을 짜는 목적을 지닌 체제의 기초이다.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완수하자. 이게 이제 벤담의 입장이죠. 자, 을의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연의 질서에 속하면서도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은 요소를 파악해야 된다. 자, 집단의 도덕은 자연적 충동에 버금 갈만한 사회 세력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 집단의 도덕은 힘이 강하다는 거야, 약하다는 거야? 약하다는 거야. 자연적 충동, 어떤 이기적 충동에 버금 갈만한 세력이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에 비해서 열등하다. 집단의 도덕은 개인의 도덕에 비해서 열등하다.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 누구야? 니부어죠. 갑니다. 1번, 갑은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은 결과와 무관하다. 자, 공리주의는 무슨 주의? 결과주의입니다. 결과와 그래서 무관할 리가 없습니다. 2번, 을은 개인의 도덕적 이상과 사회의 도덕적 이상이 같다고 봤나? 아니요. 이거 뭐야? 개인의 도덕적 이상은 뭐야? 개인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심이야, 이타심. 사회의 도덕적 이상은 뭐야? 정이야, 정의. 이거 외우셔야 되니? 개인의 이타심과 사회적 정의는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화를 이룰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같지는 않습니다. 3번, 갑은 을과 달리 사회보다 개인이 도덕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본다. 이거는 니부어의 입장이죠. 을의 입장입니다. 을의 입장. 을의 입장. 그래서 을의 입장이 되겠고. 4번, 을은 갑과 달리 사회의 이익을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이라고 본다. 사회의 이익을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이라고 본다. 이건 뭐야? 최대 다수? 최대인 것 아닙니까? 그건 갑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것도 앞뒤가 뭐 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5번, 갑은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강제력이 필요한 건 니부어의 핵심 아닙니까? 을을 당연하죠. 근데 벤담이 좀 고민되지. 아니 선생님, 벤담도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하나요? 여러분, 힌트가 있습니다. 지문을 보시면 돼요. 자, 뭐래요? 이 공례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또 필요하다? 이성과 법률의 손길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성과 법률의 손길로 공례의 원칙을 실현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법률이란 건 뭐예요? 법률이라는 것은? 법률이란 것은 강제력 아닙니까? 법을 따라야 된다. 강제력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벤담도 강제력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갑도 필요하죠. 그래서 둘 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016학년도 9월 모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도 사회 내 어느 집단에 속하면 맹목적으로 충성하기 쉽다. 내가 되게 도덕적인 사람이지만, 예를 들면 제가 도덕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군대나 이런 데 가게 돼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 그러면 집단의 요구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적군을 향해서 총을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집단에 대한 맹목적 충성은 이타적 충동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개인의 비판적 태도를 말살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전쟁에 나가서 총을 쏘면서 과연 이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집단에 대한 개인의 헌신이 지난 맹목적인 성격이야말로 도덕적 제한을 받지 않고 무제한대로 집단의 권력을 행사하는 토대가 된다. 이해되죠? 집단의 맹목적으로 충성하게 되면 그 집단은 도덕적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단이 될수록 여러분 윤리적이다. 그래서 비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게 되기 쉽다. 이런 얘기죠. 누굽니까? 역시 리부어가 되겠습니다. 기억.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자, 올바른 정치 권력이라면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이라면 당연히 합리적인 사회 강제력을 권고하겠죠. 합리적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기억은 좋습니다. 자, 니은. 집단 간 관계는 정치적 힘의 비율에 의해서 수립된다. 집단 간 관계는 힘의 비율, 그쵸? 그것이 바로 뭡니까? 정치적 관계라는 겁니다. 정치적 관계다. 힘의 비율에 의해서. 집단이 이기적이니까 힘센 집단이 약한 집단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힘의 비율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고 디귿. 집단의 도덕성은 집단 내 구성원의 도덕성에 비례한다. 자, 니보의 책 제목이 뭡니까?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잖아. 그래서 개인들이 도덕적이더라도 그 사회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비도덕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집단 내 구성원의 도덕성에 집단의 도덕성이 비례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리을. 집단 간 세력 불균형은 자, 어떤 집단은 힘이 되게 세고 어떤 집단은 힘이 약해요. 그럼 강한 집단이 약한 집단은 뭐 할 수 있다고요? 괴롭힐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회 갈등과 부정의를 지속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리을도 많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답보다 기억,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2017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사상가들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건 갑. 모든 집단은 사회적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개인의 이기심은 합리성이나 선의지의 성장에서 점진적으로 견제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합리성이나 선의지의 성장으로 집단은 다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집단 문제, 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자,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도덕주의자들이라고 한다. 도덕주의자. 도덕만으로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약간 보면 순진한, 나이브한 친구들. 근데 을은 뭐라 그래요? 어떤 집단적 힘이 약자를 착취할 때 대양세력이 견제하지 않는 한 어떤 힘과 힘끼리 부딪히지 않는 한 견제하지 않는 한 그 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집단과 한 관계는 정치적이다. 힘이 작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윤리적인 건 아니다. 집단과 한 관계는 정치적 힘으로 항상 윤리적인 건 아니다. 이거 누구의 입장이다? 니부어의 입장이다. 자, 니부어가 맨날 도덕주의자들 맹빈한 포부스입니다. 니네 너무 순진한 애들이야. 이러면서. 자, 근데 문제는 뭐라고 나왔어요?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 자, 기억하고 가보겠습니다. 사회 갈등의 원인이 개인의 이기심에 있는가? 자, 도덕주의자들 개인의 이기심에 있다고 보죠. 자, 니부어는 어떻습니까? 자, 니부어가 조금 애매하고 애들이 많이 물어보기는 한데 선생님, 니부어는 사회 갈등의 원인이 집단의 이기심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니부어는 X 아닙니까? 근데 니부어도 사실 O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니부어가 말하는 집단의 이기심은 뭐예요? 결국에 개인의 이기심이 모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니부어는 사회 갈등의 원인이 물론 집단의 이기심이라고 하는데 그 집단의 이기심은 결국은 뭐야? 개인의 이기심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야. 그렇다면 결국에는 사회 갈등의 원인이 개인의 이기심에 있는가 니부어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문제 푸실 때는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이니까 일단 갑이 기억이 확실히 맞으니까 기억은 맞다 하고 가시면 됩니다. 니부어가 좀 헷갈렸어도 사회 갈등의 해법이 권력 불균형 유지에 있는가? 자, 니부어 먼저 도덕주의자들 사회 갈등의 해법은 뭡니까? 선의지와 합리성의 성장이에요. 권력 불균형 유지 말도 안 되죠. 자, 니부어는 오히려 뭐야? 권력이 불균형할 때 부정의가 발생한다는 거 아니야. 힘센 집단, 힘약한 집단이 있을 때 오히려 그러니까 권력 불균형을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가 아니라겠죠. 둘 다 X가 되겠습니다.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선의지의 함양이 필요한가? 도덕주의자들, 선의지의 성장,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니부어, 니부어는 물론 사회 문제 해결할 때 강제력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선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지의 함양이 필요하다, 니부어도 좋습니다. 류,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강제력의 사용이 필요한가? 도덕주의자들은 합리성이나 선의지 가지고 해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강제력 필요 없어요. 하지만 니부어는 강제력 필요하죠. 니부어의 핵심 아닙니까? 자,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이니까 일단 기억,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